10절이 아주 재미있게 끝나죠 시컷 용감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놓고는 문을 열고 잽싸게 도망을 가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고대시대에 단순한 정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정치적인 복잡성 속에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정치적인 또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성경을 봐선 안 되고 이 속에 일관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을 향해 지침없이 흐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일찍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엘리사에게 모든 소임을 맡겼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아라는 선지자예요 엘리아가 일찍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우리 좀 띄워 주실까요? 19장 자 보이시나요?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어느 나라 왕을 삼게 하죠? 아람 왕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아람은 이방 나라요 이방 왕이거든요 이방의 왕까지도 누구의 경영과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경영과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관 세계관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크리스찬 월드뷰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독 청년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뉴스에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떠내려가서는 안 되고 이 모든 이방 나라의 주권까지도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누구의 손에 그 경영권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그래서 아랍 나라도 결국은 여기서 누가 기름 붓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붓도록 만듭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부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까 15절에서는 아람 왕을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느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굵게는 유다의 왕조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 교차적으로 소개가 되고 나오죠 이렇게 엇박자가 일어나듯이 특징이 있어요 대체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네들끼리 뽑거나 또 반역과 모반이 일어나서 왕의 왕권을 찬탈하구나 그러니까 피가 뒤엉키는 숙청 반역의 역사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후라는 인물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임명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옳게 사나 보다 그렇질 않아요 예후는 뒤에 가면 아합보다 더 못된 짓을 해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후는 그런 사람을 왜 일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후에 사무라고 예언을 하셨을까 예언을 하도록 하셨을까 일리야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적 측면에서 예언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체를 너무 단선적으로 악인 선인으로 구분하기가 모호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은 그 구분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이게 의인이어야 맞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용도 폐기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한두 주 지나면 그는 아합보다 더 못된 짓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부으라는 뜻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도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불행히도 잡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우의 집안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끝까지 선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요 어쨌든 세 번째 명량이 뭐냐면 또 아벨, 무얼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걸 정리하면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것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었죠 두 번째 림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사항이었어요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아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엘리아에게 예고한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여기 칼자가 빠졌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우가 죽일 것이고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걸고 진행을 할 거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이뤄낼 거다라는 누구의 집념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집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집념이 여기에 슬쩍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 1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1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건 이미 성취가 됐어요 또 3번을 한번 띄워줄까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아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성취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19장 11기 하에 넘어와서는 이미 엘리사가 선지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1번과 3번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럼 뭐만 남았죠? 2번만 남았어요 2번 2번이 뭐가 남았나 한번 보십시다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만 이제 나왔어요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혹시 제목 보고 오셨나요? 예, 예우가 왕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물음표가 돼 있죠 예우는 정말 왕인가? 왕이 돼요 되긴 그런데 예우가 왕인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9장 1절을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아는 승천을 했고 예언대로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됐죠 선지자의 제자 중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많은 선지생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제자 중 한 명을 뽑았어요 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 표현인데 어느 경우에 등장을 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이 시작될 때 그 경영이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때 하나님은 허리를 동이고 그런데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사실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을 했죠? 출애굽 때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음식을 6월절 고기를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그런데 출애굽기의 뿐만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은 사실 우리 보편적 인식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각오로 새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수사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 되겠다 뭔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허리를 동이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도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을 시작할 때 우리 2022년은 말씀의 띠로 허리를 동이십시다 제가 지난주 오는 주일까지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죠? 숙제 숙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갑자기 경기가 나죠? 학창시절이 막 떠오르고 그렇죠? 숙제를 안 해온 사람에게는 경기가 나는 단어지만 숙제를 한 사람에게는 왜 숙제검사 안 하지? 이게 이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예요 시편 1편을 다 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님들도 지금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교육자님들에게 화요일 날 아침에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모범이 되도록 시편 1편을 다 외웁시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머리가 나빠서도 그렇지만 아예 시편 1편을 처음 읽는 사람 같으면 이게 좀 운율에 따라서 금방 외우겠는데 제 머릿속에는 옛날 버전이 있어서 자꾸 헷갈려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께에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옛날 성경은 악인들의 께를 줬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꾸 단어라든지 부사들이 옛날 버전이 자꾸 뒤섞여가지고 이거 주일날까지 큰일 났어요 아예 외웠던 게 없었으면 더 쉽게 외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새 집 짓는 게 그냥 낫지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정확하게 잘 외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이제 보겠어요 저는 저 앞에 모니터로 보고 여러분들은 생으로 외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제 성경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주는데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못으로 가라 자 길라라못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또 한 주간 복잡한 삶을 사느라고 잊었을 테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길라라못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는 모의 요충지라고 그랬어요 군사적 요충지라고 그랬어요 이 고지를 놓고 높은 둔덕 정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지형인데 이 곳을 놓고 항상 아람이라는 나라와 투닥거렸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아람이 자꾸 그걸 되찾기 위해서 코앞에까지 군대를 배치하고 널름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쨌든 갈라지긴 했어도 고륙이니까 우리 연대해서 이곳에 진쳐서 아람의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군대와 리더들이 전부 지금 길라라못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제자 청년을 불러서 그 길라라못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거기에 예우가 있기 때문에 기론불 예우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2절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누구를 찾아 들어가서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그랬어요 여호사밭은 유다의 여호사밭과 다른 여호사밭입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님시의 아들 여호사밭의 아들 예우라고 일부러 밝히죠 자,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 골방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의 이너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깊은 어느 집에 위치한 깊은 골방을 얘기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 사람이 엘리사가 보낸 지금 청년 제자거든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젊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능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엘리사인데 물론 엘리사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지만 예증을 드는 겁니다 제가 엘리사인데 제 밑에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기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의 청년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영맨이 아니라 그냥 기능적인 호칭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앗 라무소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들 또 남유다의 군대 장관들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리더십들이 여기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지금 길라앗 라무소예요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기름 부으려고 온 청년이 예우를 지목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예우는 이 중에서도 아마 총사령관쯤 되는 상당히 여러 군대 장관들 가운데에서도 좀 탑 리더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6절 예우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우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탑 리더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아니 꽤 제재한 엘리사가 보낸 심부름하는 생도 하나가 와서 이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이건 영모예요 이건 모반이에요 자짓 이 가운데에서 피의 사륙국이 벌어질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러건 어떻게 하는 거 잘 보세요 7절 이제 그 기름 부은 목적이 정확하게 진술이 되는데 너는 네 주 아베 집을 치라 그러니까 예우가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니까 누굴 치라는 거죠 왕의 가문을 치라는 거예요 자 아압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우와의 종들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에게 갚아주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아압의 아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압은 이미 죽었고 그런데 아직 아압의 집은 끝장이 안 났어요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세벨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아압의 집은 끝장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아압의 집을 치라는 말은 결국 누굴 치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이세벨을 용서하지 말고 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경영에 선명한 그림이 도드라지는 것을 지금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종 타켓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면서 북이스라엘 왕 아압과 정치적이고도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든 원흉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제일 끔찍했던 것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여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사륙하고 죽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율을 깨버리고 가장 이세벨의 대표적인 끔찍했던 찬탈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한기 상에서 이미 앞서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한복판에서 주도하고 도모한 인물이 누구냐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기껏해야 그냥 복수를 해주시는 하나님일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껏 복수심에 불타서 이방여인의 그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타켓이 이세벨이라면 그 이세벨의 죄악을 하나 징벌하고 선지자들의 죽음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시는 그런 한계적인 사건일까? 아니면 이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걸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세벨은 여러분 끊임없이 유다의 집을 괴멸해서 하나님의 원약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았어요 뭘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아합시대를 대변하는 그림이에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단순한 징벌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열심이 뭐냐 하면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악함, 인간의 반역, 인간의 방해가 곳곳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흐트러뜨렸을지라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전념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전념, dedicate, 전념이라는 말이죠 몰두하다, 뭔가 한 곳에 몰두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 속의 경영을 보시면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독할 정도로 우리에게 몰두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좀 써왔는데 현재 우리 문화는 액체 문화와 같다 물과 같다 그 말이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그런 똑같은 예를 들어요 컴퓨터를 딱 켜요 그러면 거기에 선정적인 제목들 가짜 뉴스, 카더라 소문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또 키보드를 두들겼는데 예를 들어 성경 두들겼는데 보면은 제목이 막 또 떠요 그러면 성경에 관한 제목만 뜨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왜 가짜인가 뭐 이런 제목부터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를 기어코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자기가 찾아보려고 했던 자료의 줄기를 일관되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 보면 어이쿠 한 시간이 또 넘었어요 그러면 물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밀려다녀요 또 밀려다녀요 그게 액체 문화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염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 소설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외수 씨는 글을 쓸 때 집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쇠때로 잠그게 한답니다 그래서 식통 드나들은 창구를 뚫어 가지고 굴로 밥 주고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작품을 쓴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집념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자기 삶의 환경을 보면 너무 열어볼 게 많아요 아이패드 열어봐야지 휴대폰 봐야지 이제 강대상이 올라오는데도 이걸 들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또 TV 뉴스 되면 또 봐야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전염하기가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너무 많으면 여지가 너무 많으면 길을 잃게 된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제주가 이 제주도 있고 저 제주도 있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한 40 넘어갈 때까지 뭐 하나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 군데 은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딱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그걸로 쭉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 매년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을 쌓아 가다 보면 스스로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극적인 사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 본인 자체가 극적인 사건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 단박에 한 방에 오늘 아침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성경 속의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획을, 경영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문제에 관한 하나는 엄청 성실하세요 엄청이라는 표현도 좀 가당치 않죠 완벽하게 성실하세요 그런데 제가 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성실은 인간적인 인내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실은 사랑하면 성실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엘리아 때부터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서 역사 속에 흔들리지 않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2022년도에는 자꾸 무슨 허황된 어떤 한 번에 뭐 될 게 없나? 아니요 신앙에는 인생에는 외상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요 절대 지름길이 없어요 제일 찬란한 기적이 성실이 오늘도 내 앞에 흩어져 있는 잡초를 뽑아가면서 길을 걷다 보면 그게 길이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역사에 불뚝불뚝 솟구치는 수많은 잡초들을 하나님께서 헤쳐가시고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령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우가 왕이 아니라 누가 참된 왕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이라는 매일이라는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전념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 자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감사합니다.